안녕하세요. 판례공보 문장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일자 판례공보 인사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6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86-874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인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불법 오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분인데 그분의 유족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대한민국이고요. 상국 기각된 사건입니다. 한번 내용 보시죠. 피고가 대한민국 소속의 세수부 산하에는 동해업관리단이 있었습니다. 이 동해업관리단에서 불법 오로 행위를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큰 배가 쭉 가다가 불법 오로를 하는 것 같으면 단속선이 큰 배 밑에 떠서 모터보터로 쭉 가게 됩니다. 쭉 가면서 2015년 4월에 이 망인과 그 동생이 암초 부근에서 소중 상태로 숨어 있었습니다. 단속선이 오니까. 그런데 단속선이 접근해 와가지고 일단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최대 속력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도주를 하다가 단속선이 이제 따라가죠. 따라간 상태에서 이 망인의 선박이 암초하고 꽉 부딪히고 파손되면서 이 망인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단속선이 그 자리에서 구조를 못하고 이때 약간 19시 45분경에 지금 접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밤중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단속선이 본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자기 모터보터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합니다. 해촉 같은 걸 제거한 다음에 다시 사고 현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보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망인이 없어진 걸 확인하고 주변을 살피다가 망인의 사망을 확인해서 이제 사체를 이제 인양을 한 거죠. 이때 이제 망인의 몸은 이제 0.053%의 음주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상태에서 배를 세게 몬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단속선이 과행단속한 게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고 구조음으로 위반한 게 아니냐 두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첫 번째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과행단속일을 볼 수 없다. 이게 망인은 이제 선박 망인의 선박이 불법 워로를 하고 있으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불법 워로 장비를 갖고 있었고 뭐 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중 상태로 이제 갖고 있다가 단속선이 오니 와서 거기 배 멈추세요. 우리 이제 우리 단속 갑니다. 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도망갔기 때문에 과행단속일을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구조를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고 지점이 암초 부근이었어요. 거기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야간이었으면 19시 45분에 정지했는데 그 사이에 휙 도망갔으니까 더 어두워졌겠죠. 그 상태에서 이걸 따라가다가 이제 침묵을 발견했기 때문에 단속정도 암초에 부딪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선으로 돌아와서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당장을 구했다면 뭐 살 수 있었을지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사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직무상 과실을 판단하려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사고 당시에 이렇게 돌아가서 이물질을 제거한 것이 전혀 합의성이 없거나 통상해야 될 일을 완전히 게을리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직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서 원고 청구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사후적으로 그때 이걸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로는 과실을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게 이 판례의 태도고 결과론적, 사후적으로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판례의 태도인데 이 판례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 게 당사자들은 변호인한테 와서 억울함을 토로를 합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잘 듣다 보면 결과론적, 사후론적 관점에서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위족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뭔가 좀 아쉬운 게 있겠죠.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그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변호인인지 잘 모르게 되면 당사 의뢰인의 말에 그냥 휩쓸려 가면서 어이 과실 있네 하면서 소송의 결과를 잘못 예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애초에 처음부터 소송 결과를 잘못 예측하게 되면 소송의 어떤 입증의 정도라든지 여러 면에서 전략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 판례는 꼭 기억해 두셔가지고 직무상 과실의 판단 기준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사고 당시에도 기준을 했을 때도 합의성이 없다. 또는 전혀 좀 뭐 현저의 의무를 위반하다. 그 당시에도 이런 점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는 기억해 주셨다가 의뢰인이 물어봤을 때 소송 전략을 수립하거나 의뢰인을 설명할 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